오전에 오시는데 힘들고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뭐 괜찮았어요? 저희 SK 나이츠은 그냥 캠프는 싫습니다. 뭔가 SK 나이츠만의 새로운 것, 또 팬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뭔가 이야깃거리와 촛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준비했습니다. 선수들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늦게까지 고생하셨던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금년 여름 캠프에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. 2번은 2번의 승리가 될 겁니다. 2번의 승리가 될 겁니다. 훈련해요. 6번의 승리가 될 겁니다. 광동군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요? 자, 바로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쭉쭉 뭔가요? 뭔가요? 어, 보니 수 있습니다. 어, 다 되시는데요? 어, 보니 수 있습니다. 어, 보니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 있는 거 되겠습니다. 어, 뭐였죠? 아, 까나리를 이렇게 많이 잘 펼쳐봐요. 자, 뭐였죠? 소금볼이요. 소금볼이요. 아, 예, 몇번인지. 3번, 됐습니다. 3번. 오오 저 sometimes. 아, 다 먹겠습니다. 자, 쭉 businesses. vector, vulgar. 자, 준비. 마ществуй세요! 쭉 갑니다! 쭉 크랙 메인댈이 서금하 internet 목차로 포칼이었습니다 포칼 첫번째 시간인데요 자 봅니다 포칼 몇번 7번 7번 먼저 빙수가 빙수하며 공연하겠습니다 준비 방금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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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 위에 노란색 빛이 가야되면 박근혁아 말씀주시죠 슛 슛 박근혁 아웃 아웃 끝 자 어색하면 되자마자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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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째 시간입니다 출발 지금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? 어? 어? 표정? 몇 개? 아... 소금씩 해! 소금씩 해! 빨리! 빨리! 어? 아, 알았어. 이상하네. 9번. 8번. 2번. 빨리. 드시지 마시고. 한 번만 드세요. 아, 예, 예, 예. 바꿀 수 있는 게 이라고 믿을게요. 진짜? 진짜. 바꿀 수 있는 게 이라고. 아, 바꿀 수 있는 게 이라고 믿을게요. 한 번만. 한 번만. 45번으로 하겠습니다. 준비! 시작! 쭉쭉쭉쭉! 아, 새해 봐라! 새해 봐라! 아... 일선! 이제 400원! 400원을! 모니터로 가자로 가겠습니다. 아... 자, 일선 다! 자, 좋습니다. 자, 뺏어 주목해 주시고요. 일명 열없이 상 등산 갑니다. 굉장히 힘들 거고요. 뭐 좋게 말씀하셨지만 어, 이 코스도 원래 환상의 정글 탐험인데 절대 아닙니다. 지옥의 정글 탐험입니다. 여러분들 아주 단맛을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다고 하겠습니다. 조치! 조치! Nie Buldeley 이 müssen 정글 탐험 랜스 어떤 거야! 종업의 절대 맞대지 가능합니다! 안 됩니다. 크로스 마시잖아요... Just нужно! 고생한 바람이 희선을 하게 하하 고생했을 텐데 역시 우리 버릴라 나 자꾸 나 구박하고 아니 뭐 다 마시지가 않은 척잖아요 나 세상에 이런 맛이 나 진짜 깜빡놨어 김신 감독님 좀 보세요 이거 선물이 뭐 아이고 조심히 해야겠어 형 먹고 가라 선택 네 지금 올라가야겠지 준비하시고 제한시간 10초 완전 싫어 되게 좋아 준비하시고 뒤로 돌아다니는게 편해요 뒤로 아 빨리 이쪽에서 밀어져요 이렇게 준비 하나 둘 셋 미션 통과 아우 나 물겨부어봐 야 깐을 한 번 먹었다 죽겠어 비 오는 데 빨리 빨리 오고 내려갑시다 비 온다 비 와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박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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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훔치나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! 공개그 나오네요. 마지막 외쳐야지 마지막! SK 달주 화이팅!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. 선물 선물 선물. 4-5-5-6-6-6-8-0-000-0 드디어 감사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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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풍선 저 vidéo 10월 18일 10월 18일 밤 18일 일요일 정답입니다. 아니 아시는 데 정말 웃기려고 그러시는 건가 봐요. 아시는 거? 여기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넣어서. 알겠지? 정답은요. 로데이라고 하는 사연에는 오른손에 성렬하시고 힘줍니다. 왼손 왼손 하다신들을 다시 리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펜트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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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깨도 내놓으려고. 자 지금 서로 보지 마시고요. 97년 9월 11일을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아 이렇게 해서 김우경 선수 6주가 1위를 하게 되고 네 감독님. 다섯. 둘. 셋. 아니 왜 몇 명씩이야 이렇게. 하나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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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